Q. 강나란의 팬들의 특징이 있나요? 그리고 런던 팬들의 인상은 없는데요? 일단 이제 강나란 팬들을 한 마리만 더 통과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런던은 굉장히 뜨겁고 또 굉장히 저희는 많이 열정적으로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기회되면 꼭 오고 싶습니다 Q. 강나란의 팬들의 특징이 있나요? I think all the fans from different countries have their own personalities I think the London fans have given us so much heat and passion I think we would definitely like to come back Q. 강나란의 팬들의 특징이 있나요? 오늘의 콘츠를이 열린 ivat 런던, 런던! 와이엇 나만의 저희 사회자는 희망을 보여드리지 않은 타이틀곡 2회가 있었을 때 준비했고요. 또 각자 대기 중에 무대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달라진을 준비했고요. K-POP의 댄스복도 있지만 발라들에게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생각도 없습니다. 그리고 실력을 보여드리는 그런 무대도 있고요. 여러분들께서 다시 즐기셨을 수 있는 무대도 있습니다. 좋지만은 아우로 또 큰 무대를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